왼쪽 끝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입니다. 상대의 뇌를 장악해서 기억을 지배하는 브레인 해커. 한영수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뇌를 자극해서 베드나 씨한테 빠져들게 만들고 있는데요. 정면 아래쪽. 한영수의 시크함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왼쪽 끝쪽입니다. 시크한 표정. 좋습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 그리고 다정한 엄마의 모습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 역시 사랑스러운 베드나 씨입니다. 하트도 한번. 네. 아 좋습니다. 쭉 무빙으로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쫙 한번 와주시겠어요? 표정. 이렇게 쫙. 하트로. 하트로. 쫙 해서. 그렇죠. 완벽합니다. 아 역시 베드나 씨.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해서. 네. 다음은 아빠. 백철희 역의 배우 류승범 씨입니다. 와우 류승범 씨 반갑습니다. 네. 거기 포토 스티커에. 네. 그쪽입니다.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스타일리시한 류승범 씨입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늘도 정말 유니크한 모습인데요. 정면 아래. 그리고 오른쪽 끝쪽입니다. 자. 먹톡 같은 성격의 헌신적인 영수바락인데요. 자비 없이. 예. 정말 강렬한 아빠. 카리스마를 한번 뽀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멋진 카리스마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승범 씨. 왼쪽 끝쪽부터. 아 좋아요. 정면. 아 주먹 한번 불끈 한번 지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끝쪽입니다. 그리고 영수밖에 모르는 영수바락이. 하트 한번 가볼까요. 네. 좋아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입니다. 네. 류승범 씨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여기 중앙 스티커 쪽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무게감이 느껴지는 백윤식 배우입니다. 왼쪽 끝부터 봐주시죠. 정면.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오른쪽 끝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사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정말 손인사를. 정면. 네. 우리 백윤식 선배님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백윤식 선배님 하트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아 좋습니다. 왼쪽 끝. 그리고 오른쪽 끝 쪽입니다. 네. 여러 가지 한테로 준비. 아 고기만. 그 상태에서 요렇게만. 네. 맞습니다. 지금 완벽해요. 완벽한 하트. 혹시 볼 쪽으로도 가능하세요. 그거는 못해요. 좋습니다. 자 우리 백윤식 선배님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